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박지원 편입니다. 박지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왔습니다만 안녕하지 못합니다. 왜 또, 왜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 안녕한 사람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방송하면서 급발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급발진을 하시는 분은 윤석열, 김건희 두 분입니다. 가장 많은 급발진을 하신다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급발진하면 결국 국과수에 가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급발진은 특검으로 해결하자. 참 들어오시자마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그러면 질문을 제가 원래 국민의힘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부터 가려고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 얘기부터 가보죠.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청와대 대통령실 돌아가는 시스템도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알죠. 잘 아시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실 시스템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하도 엉망으로 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어떻게 이동을 해서 대통령 기록관까지 가게 됐는가. 이 이동 경로에 대해서 김 여사 측 진술이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죠. 유모 행정관을 불러서 조사를 했더니 그 유모 행정관 말에 따르면 2022년 9월 아크로비스타 살 때 최재형 목사가 그 가방을 주고 갔고 가자마자 김 여사가 그걸 돌려줘라 지시를 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깜빡했다 그런 거겠죠. 그리고 있다가 11월 초에 한남동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짐에 섞여서 그 가방이 오고 11월 22일 서울의 소리가 그 영상을 공개한 뒤에야 어? 그 가방 어떻게 됐어? 하고 챙겨보니 한남동 관저 창고에 있더라. 그래서 대통령실의 판단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로 그 가방이 이관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유모 행정관의 이 진술에 따르면 결국 유행정관의 과실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대통령실은 대통령부터 꼬리 자르기 전문가들이에요.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과 전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전화했다. 그러나 채모 상병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모 행정관의 얘기는 청와대에서 발언 변천사가 복잡하잖아요. 처음에는 돌려주려고 뇌물 보관 장소에 넣어놨다. 그래서 아니 뇌물 보관 장소 청와대 없다. 대통령실 새로 생겼느냐 하고 제가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아무튼 돌고 돌아서 국가 기록물이다.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에 와서 포장지도 뜯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보십시오. 2002년 9월 달에 받았잖아요. 2022년 9월 맞습니다. 11월 달에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한남동 관자로. 한남동 관자로 가는데 그때 책은 지하에다 버리고 돈 되는 것은 가져갔어요? 아, 그 지하에서 책 발견된 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은 버리고 그 백은 가져갔는데 그게 알았으면 다 챙기면서 짐을 골라내면서 책은 버리자, 이건 가지고 가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돌려줬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 짐에 섞여서 한남동까지 왔다는 거는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고? 거짓말이죠. 첫째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유무 행정관으로 꼬리를 자르려고 하지만 이미 이분들이 얘기해놓은 발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그동안 해놓은 발언,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9월 달인데. 잊어먹었다. 11월 달에 이삿짐 고르면서 책은 버리고 백은 가지고 가면서 생각 안 났어요?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왜 김건희 여사가 봤습니까? 받아가지고 거기서 왜 안 돌려주고? 행정관한테 돌려주라 합니까? 거기서 한 말씀은 뭐죠? 이건 말도 안 되죠. 이렇게 하고 지금 최근에 보면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얼마나 많은 언론 플레이를 해요. 이건 뭐 서면 조사하면 된다 어쩐다 하는 식으로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거짓말 잘하는 영부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고 깨끗한 그런 영부인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유모 행정관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유모 행정관, 이런 대통령 영부인의 일을 다루는 행정관이 이런 실수를 할 수는 없나요? 그분이 코버나 콘텐츠 출신이에요. 네. 맞습니다. 코버나 콘텐츠에서부터 김건희 여사를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충성심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권에서도 나오고 대통령실 취재를 통해서도 나오고 한 것들 종합해보면 지금 유모 행정관이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에요. 꼬리 자르기다. 꼬리 자르기다. 여하튼 지금... 대통령 닮았다.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 검찰이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던 것이 이게 없던 수순으로 가는 건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이 딱 얘기는 했지만 진행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사는 있었고 가장 중요한 차장들 인사는 있었고 담당하는 부장검사들은 그대로 유임시켰는데 수사 지휘는요. 차장이 압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자 같은 소리만 하고 이제 그 부분은 곧 아마 9월 달에 임기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괜히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소환 조사는 포토라인에 서느냐 안 섰냐 이거 갖고선 쟁점이었지 사실 소환 조사는 되는 걸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물 건너갔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현재 그 변호인이 나서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검찰에서 아무런 반응을 안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은 또 유보 행정관을 시켜서 돌려주라고 했는데 까먹었다 잊어먹었다. 이런 거짓말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도 물 건너갔다.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의 대통령의 급발진이나 김건희 여사의 급발진은 특검밖에 없다. 지금 급발진 사고 많은데 국가수에서 다 밝혀내잖아요. 혹시 진짜로 유보 행정관이 깜빡해가지고 이거를 돌려줘야 되는데 깜빡 잊고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겠어요? 깜빡했어도 11월 달에 왜 책은 버리고 백은 가지고 와요? 아니 뭐 그 과정에서도 짐정리하는데 책은 잘 보이고 백은 뭐 어디 있는지 잘 몰랐고 뭐 이럴 가능성도 없겠습니까? 변명을 하자면은 천 가지는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딱 한 가지예요. 받고 안 돌려줬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 단독 보도 이 명품백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관까지 가게 됐는가에 대한 이동 경로가 확인이 돼서 오늘 그 부분 질문을 좀 드렸고. 저도 그 기사를 읽어보고 개권도 이렇게 잘하는구나. 코미디 아니에요. 개그 콘서트 같으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전당대회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어느 쪽 먼저 갈까요? 알아서 하세요. 국민의힘 먼저 가겠습니다. 왜냐? 국민의힘은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전당대회 투표가 있고 민주당은 아직 한 달 좀 남았어요. 앞에 뉴스연구소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어제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 지지자들 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요. 민주당이 전매 특허내에서 우리가 잘하는 건데. 그래요? 그걸 가져갔어요? 그걸 가져갔더라고요. 그걸 가져갔어요. 그런 거 안 가져가도 되는데. 아니. 국민의힘이 아주 선진화되어 가고 있어요. 전진해. 아니. 진짜 너무 격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막장까지 갔구나. 이거 아니에요. 그 TV토론이나 연설이나 치고 박는 거나 어쩌면 어쩌면 그렇게 과거의 민주당을 닮아가는지 참 아니. 진짜 이게 보면 말입니다. 물리적인 충돌뿐만 아니라 내부 폭로전도 과열이 되면서 갑자기 등장한 게 댓글팀, 여론조성팀, 장해찬 전초예고가 나타나서 내가 그 팀원이었다. 그 팀의 일원이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민주당에서 얼씨구나 하는 분위기가 된 거죠. 얼씨구나가 아니에요. 그거 조사해라. 당연하지. 수사해라. 아니. 한동훈 여론조사팀, 이게 댓글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댁길팀 도 지금 부각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공수처로 보내더라도 너무 과부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국정원 댓글팀 조사를 제가 국정감사 때 수사하다가 여주 지청장으로 다시 복귀 좌천된 윤석열 지청장한테 제가 물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방해했다 하는 것을 받아내서 그게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일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국정원 댓글은 나쁘고 한동훈 댓글은 좋나요? 거기에 또 김건희 여사 댓글팀도 있다고 하면 이것은 표사해야 된다. 또 드루킹, 우린 당했잖아요. 어떻게 됐든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고 보니까 그 드루킹 사건 때도 문제제기가 민주당에서 나왔다가 결국은 그게 김경수 지사가 사법처리되는 이런 수순으로 갔는데 마치 지금 보면 그런 생각 좀 드세요? 그렇죠. 국민의힘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마땅히 해야 되지만 드루킹도 특검으로 밝혀냈잖아요. 이 자체도 특검으로 가서 김건희 특검에 또는 한동훈 특검에서 함께 밝혀내야 된다. 이건 그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이른바 김건희 여사. 국방부 특검, 국정원 특검은 밝혀내고 한동훈. 그러면 김건희 여사 댓글부대는 그대로 갈 수 없죠. 물론 지금 한동훈 캠프에서는 장해찬 전 최고가 주장하는 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언제나 주장하는 건 아니 제가 국방부 사이버부대나 국정원 댓글팀 부대는 제가 바로 법사위에서 정보위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다니까요. 그때 국정원에서는 예 우리가 댓글 달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했나요? 김우사에서는 했나요? 절대 아니라고 했죠. 김관진 국방장관도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시인하고 특검받아서 다 유죄 판결이 된 거예요. 다만 자발적 팬덤이 나서서 댓글 쓰고 그걸 자기들끼리 복사해서 붙이고 이런 건 사실은 불법은 아니고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건 장해찬 집권 여당의 전 최고위원이 내가 그 팀원이었다. 자백을 하잖아요. 불법적인 장해찬 전 최고가 내가 팀원이었다 할 때는 이게 뭔가 불법성이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어서 지금 풍요하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발적으로 팬덤이 나서서 자기들끼리 뭘 복사해서 붙이고 이거는 여러분 불법은 아니에요. 다만 은밀하게 팀을 조직해서 돈이 오가고 매크로 돌리고 이렇게 됐다면 해당 포털사이트 업무방해죄에 해당을 해서 사실은 드루킹 사건도 공지선거법이 아니고 이게 네이버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된 거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 경우에도 한동훈 후보의 팬덤이 있었으니까 법무장관 때부터 그 팬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건 불법이 아닌데 장해찬 전 최고가 뭘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자발적 팬덤이 아닌 은밀한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 불법적인 운영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크게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한동훈 민주당은 개딸이라고 그러고 한동훈은 갓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잠깐만요. 개딸 무슨 딸이요? 갓딸. 갓딸이 뭐예요? 몰라요. 저도.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어서 이해를 못해서 아무튼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 수사할 문제다까지 들고 나서서 국민의힘 내부 폭로가 이게 전당대회 후에 어디로 흘러갈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전당대회 후에 다 덮어질 일이 아닌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을 발의해놓았거든요. 아직 법사위에서 심의를 안 했는데 심의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쪽에다가. 우리 법사위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 댓글팀은 국정원 댓글팀이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팀이건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때문에 다 처벌받았다 이거죠. 특검 받아서 다 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댓글팀이건 김건희 댓글팀이건 이건 민주주의 파괴범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에서 명명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맨 처음에는 나경원 후보가 당선된다 했는데 개언론 해가지고 폭망해버렸어요. 그렇게 보세요. 그다음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엔돌스한 것 같아서 저는 원희룡이 되겠다 했는데 여기는 김건희 문자전쟁으로 폭삭 주저앉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선대위원장 윤석열 선대위 부위원장이 저렇게 도와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차 투표에서 당선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차에 끝난다고 보세요? 저는 1차에 끝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고 또 내일 토론회요 이 자리에서 4명의 후보들이 보면서 어떻게 마지막 결론이 나올지 여러분 좀 추정해보시면 또 난장판 되겠죠 뭐. 제가 진행하는데. 아 그렇더라도.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어제 출연한 국민의힘의 김재서 부위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렇게 평하더라고요. 노잼전대다. 너무 재미없다. 동의하세요?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솔직하십니다.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너무 앞서가고 있고 다른 후보 두 명이 더 대표에 출마했습니다만 격차가 좀 너무 크지 않겠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는 느낌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는 사실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또 과거 윤석열 정권 2년이 넘도록 차기 대통령 후보로 압도적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절체절명한 목표는 정권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의 길을 가지 말고 후보의 길을 가라. 그래서 저는 무난히 당선될 건데 김대중 대통령 때하고 거의 비슷한 현상이 지금 민주당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후보 정대철 헌정 회장하고 경선을 했습니다. 김대중 총재 작고하신 김상현 의원하고 경쟁을 했어요. 이때도 굉장히 치열했어요. 일방적으로 게임 끝나지 않냐. 그렇지만 선거는 붙으면 치열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한 30%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민주주의에는 100%가 없습니다. 60%가 되면 그걸 100%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대철, 김상현 이 두 분도 한 30% 가져가더라. 저는 바람직하기에는 치열하게 김두관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경쟁해서 김두관 후보가 한 30% 가져가면 더 재밌겠다. 노잼이 아니라 재밌겠다. 조금 꿀잼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아주 바람직한 움직임이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이런 걸로 상당히 중도로 이전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김대중 작전이었어요. 그래요? 김대중 작전 편인 거예요?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상대적으로 김두관 후보는 그건 민주당의 정체성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고 붙는 게 재밌잖아요. 부자감세 그거 아니다. 아니다. 저도 부자감세를 반대하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외연 확장을 위해서 잘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당 대표가 선정되고 대통령 후보가 선정되면 국민의힘은 반대로 좌클릭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 싸움이 많은데 오히려 중도로 양당이 조금씩 옮겨오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하는데 바로 그 포인트를 이재명 대표가 착착착 진행하고 있고 바람직한 것은 김두관 후보가 또 아니다. 민주당 정체성이 이게 아니다 하면은 우리 아주 고유 지지세력을 딱 합쳐가는 거죠. 목요일에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 치열하게 붙을 걸로 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러한 정책적인 것으로 치열하게 붙는 것이 노잼을 반대하는 길이다. 양보 없이 붙어라. 서로 봐주고 이런 거 없이 붙어라. 목요일에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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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